취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본기업 해커스, 시저만 크게 버렸어, 가자! 이제는 산업은행의 직무 분석인데요. 좀 다양스럽게도 산업은행은 전 과정 NCS 채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무 분석할 때 직무 기술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직무 기술서를 보고 참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영업, 파생상품 운용 등과 관련된 금융 부분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와 봤는데요. 자, 리스크 관리에서는 이런 일들을 해요 라는 식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아 이런 거 하는구나, 이런 거 하는구나가 아니라 관심사를 찾고 내가 만약에 학부라든가 아니면 대외활동에서 어떤 기업에 대한 리스크 요인이라든가 원인 분석을 통해서 방향점 시사 같은 것들을 논의를 해봤다든가 아니면 보고서를 썼다든가 알아봤다든가 연구해봤다든가 뭔가에 대한 칼럼을 읽었다든가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있다면 이제 연결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 라고 하는 당위성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은 크게 지식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태도적인 부분으로 불유를 해서 보통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지식적인 부분은 재무관리라든가 회계 같은 경영학 지식과 우리는 매크로와 마이크로 다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제학 지식 그리고 기타 자본 시장에 대한 이해, 즉 이런 시장을 둘러싼 것들, 환경 이런 거 다 필요해요 라고 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식적인 부분들을 쌓기 위한 활동과 노력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게 유관기관에서 실제로 일을 해봄으로써 쌓을 수도 있지만 학부에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했다든가 팀 프로젝트를 했다든가 논문을 썼다든가 어떤 것들에 대한 리포트들을 읽고 정리를 했다든가 이 정리를 통해서 여러 개를 쌓아놓으면 포트폴리오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활동들을 해서 나는 이런 필요 지식을 쌓았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보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필요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앞에서의 필요 지식 부분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내가 익히게끔 만들어줬다든가 아니면 팀플 같은 것들을 할 때 최적화를 시켰다든가 즉 조금 더 업무적으로 나은 방향을 이끌어내기 위한 여러분들이 이런 기술을 익혔다면 그런 것들도 충분히 자기소개서 문항에 역량을 보여주시는 문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여주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 태도에서는 여러분들 사실 회사에 들어가서 혼자서 일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죠? 팀을 이루어서 일을 하거나 팀 프로젝트를 하거나 또는 혼자서 무엇인가를 하더라도 주무부서와 유관 기관 등에 협조를 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러한 태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협업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일들을 진행하거나 직무 수행하거나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자기소개서에서 뭔가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문항에는 조금 배제를 해주시고요. 가치 문항에 있습니다. 어떤 가치를 좀 중요하게 여깁니까? 라는 부분에는 전략적으로 이러한 태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녹여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챙겨 보시고요. 그렇다면 직무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소개서에 접목하는 것들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직무 분석을 보고 그래 이런 직무를 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이제 활동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원 동기라던가 비전 같은 것들을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자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역량이 필요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직무 역량을 파악할 수 있고 내 경험 기반으로 해서 어 나도 이런 역량이 있는데요. 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죠. 그리고 자 직무 역량을 파악했다면 그 근거를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경험을 또 이렇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직무에 대해서 파악을 했으니 이러한 노력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개발 사항 그리고 진행 사항 앞으로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할 일. 이런 부분들을 직무 분석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나는 직무에 적합합니다. 직무 적임자입니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직무 분석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산업은행의 문항 중에서 이 직무 분석이 선행되어야 쓸 수 있는 문항이 무려 두 개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해주세요. 자 이렇게 직무 분석까지 모두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을 분석할 차례입니다. 자기소개서에서 여러분들의 지원 동기 같은 부분 또는 역량 부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나의 굉장한 사소한 경험이라도 또는 금융과 관련된 경험이 아니라도 회사에 들어와서 간접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보고 아 이분은 이렇게 일할 거구나 라는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이거를 또 전략적으로 자기소개서에 배치를 하려면 경험 정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자 경험 정리를 할 때 방법은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마인드맵을 하셔도 좋고 인터넷에 있는 오 이거 괜찮네 라고 하는 서식을 하셔도 좋고요. 저도 뒤에 가서 그 서식을 보여드릴 거지만 여러분들 편한 대로 정리를 해보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가 사회활동과 교과활동은 이렇게 따로 떼어서 색깔로 좀 강조를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산업은행에 들어와서 좀 전문적인 면모를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을 통해서 직무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은 굉장히 사소한 것이라도 이를 통해서 무엇을 느꼈으며 어떠한 부분은 조금 역량 배양이 되었고 어떠한 부분은 얻었고 좀 전후가 뭐가 달라졌으면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을 되게 좀 자세하고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좀 분석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산업은행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이러한 고민들이 있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예컨대 사회활동과 교과활동이 많지가 않아서 그 이유가 자격증을 공부하느라고 이러한 활동들을 많이 못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해당 자격증을 취득을 할 때 여러분들의 일련의 노력과정이 있습니다. 그쵸? 단계별로 노력과정이 있을 거고요. 시기별로 그 노력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팀으로 무엇인가 함께 공부를 했었던 경험들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취득을 했다면 그 나름대로의 전문성이나 이해도 부분들을 조금 부각시켜서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취득을 하지 못하셨다면 그간에 해왔었던 나의 노력들은 남아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지식들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산업은행과 접목을 시켜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봉사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죠? 이 봉사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정책금융을 수행할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소외되어 있는 기업이라든가 소외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포용금융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봉사활동을 녹일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다가 미처 남들이 보지 못했던 부분, 사회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면서 아, 금융적인 지원과 혜택은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거든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기업과 연결이 되지 않은 봉사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기업을 이루는 것은 사람이고요. 비슷하게 생각을 확장시켜 나가다 보면 아, 기업은 무엇이 필요할까? 라는 부분들이 내가 새로운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포용금융 측면, ESG에서 사회적인 부분 측면 이런 부분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취미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실 스트레스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충분히 팀이라던가 이런 부분, 가치관이라던가 이런 부분들과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소한 거라도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를 조금 제시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서 기간을 명시해주세요.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 또는 기간으로 해서 이렇게 함께 정리하시고요. 대분류는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나누어 드렸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우리는 항상 글이든 말이든 두갈식이 익숙해져야 해요. 그래서 두갈식 이 두갈식에 익숙해지려면 정리를 할 때도 이에 따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부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당시에 상황은 어땠고, 즉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행동은 어땠어? 이게 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나요? 라고 하는 방법적인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세밀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냥 행동에 대한 서술을 해도 괜찮겠지만 왜 그렇게 했지? 뭐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 라고 하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면서 작성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때 느낀 점과 배양된 역량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조금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